안녕! 안녕, 마일로! 고양이 쉴뜨기 하러 갈래? 아... 사실 오늘 난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... 매년 삼촌이랑 같이 갔어. 캠핑하고... 낚시하고... 새를 관찰하고... 탐험하고... 진짜 진짜 재밌겠는데? 저수지...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? 아... 근데 이 캠핑은... 매년 레오 삼촌이랑 나만 갔거든... 오! 깜빡하고 날 두고 갔네? 아니면...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나보지... 마일로가 날 빼놓고 갈 리가 없어... 저수지로 출발! 뭐야... 조심해! 그건 진짜 강력한 장치라고! 루카님께서... 우리가 다 모여서 연락하면 임무를 주시겠다고 했어. 1급 비밀 임무말이야! 충분한 힘만 있으면... 저 땜을 부술 수도 있겠어. 모든 걸 파괴해 버리겠지. 그럼 우린 마을을 다시 지울 수 있어. 고양이들을 위한 마을로!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! 난 널 위해 새를 잔뜩 찾아줬는데! 아... 이거 봐! 내가 이래서 여기 널 데려오기 싫었던 거라고! 잠깐! 뭐? 날 일부러 두고 간 거야? 아니,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... 레오 삼촌이랑 난... 알았어! 나도 어차피 오기 싫었어! 샤샤! 마일로는 한심한 캠핑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새 관찰이나 하라고 해! 안 부럽거든! 샤샤!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이런... 내가 자석을 작동시켜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싶어! 진짜 멋있을 거야!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고? 너무 끔찍해! 어떻게든 막아야 해! 샤샤가 필요해! 효과가 없네... 샤샤라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... 샤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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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.. 수력발전땐 조전 완료! 차레비까! 야! 저 녀석들과 싸워야 해... 나 혼자서... 으악! 으? 으으으으... 으악! 으음! 으응! 으응!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하려고 한 거야? 너 혼자서?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그럴만하지 그만 가디언즈가 나서야 할 일이야 필라인 퓨즈업 악당들 포기하시지? 네가 그랬잖아 혼자 다 해치우고 싶다고 화는 나중에 낼래? 흐흐흐 고양이 실뜨기 놀이? 으아악! 우와아악! 짜자자자자자! 우후! 으아악! 흑! 히앗! 이야!